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12학년도 수능가요?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좌표평면에서 직선 y는 mx, m은 0과 루트 3 사이가 있는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θ1, 그리고 직선 y는 mx가 직선 y는 루트 3x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θ2라고 했을 때, 3sin θ1 더하기 4sin θ2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m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뭐 해야 돼요? 요 그림을, 요 글을 만족하는 그림을 하나 정도는 그려줘야겠죠? 자,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요 좌표평면상에서 y는 선생님 루트 3x를 좀 먼저 그릴게요. y는 루트 3x, 우리 뭐야 특수가 60도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y는 mx는 얘와 얘 사이에 있도록 해서, 요렇게가 y는 mx. 자, 문제는 뭐가 나있어요? 얘의 각도를 θ1, 그리고 얘랑 얘랑 이루는 각을 θ2라고 나와있네요. 됐죠? 그랬을 때 우리가 뭘 구할? 요것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θ1과 θ2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일단은 하나의 각도로 바꿔줘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θ1과 θ2의 뭘 알고 있어요? 이 루트 3을 가지고 우리는 탄젠트 θ가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탄젠트 θ가 루트 3이 되는 것은 몇 도입니까? 그렇죠. 3분의 파이, 우리 60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찰 수 있는 식은 두 각의 합이 얼마가 된다? 아, 3분의 파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일단 있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 해볼까요 이제? 이제 우리는 뭐야? 3사인 θ1하고요. 더하기 4사인 θ2를 구할 건데, 이 θ1의 관계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θ2는 3분의 파이 빼기 θ1, 따라서 제가 3분의 파이 마이너스 θ1으로 바꿔줘야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뭐 해야 돼요? 요기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삼각함수 덧셈 정리 한번 써야 됩니다. 따라서 더하기 4배에다 삼각함수 덧셈 정리는 싹코코사,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4, 고사인 θ1, 더하기 싹코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 사인 θ1이 되겠다. 자, 쭉 정리해서 계산하면 됐죠? 어, 여기 마이너스죠? 싹코코사는 여기 마이너스죠? 자, 그러면 3사인 θ1하고 얘랑 얘가 만나서 2사인 θ1이 마이너스니까 계산백이야? 사인의 θ1이 되겠고요. 더하기에 코사인은 2루트 3, 코사인 θ1이 되겠다. 자, 문제에서는 얘가 뭐가 돼? 최대가 되는 뭘 구하라? m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실제로 m이라는 건 뭡니까? 요 그림상에서. 아, 요 m이라는 것은 x축과 이루는 관계가 θ1인 거기 때문에 결국엔 여기서 m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m은 탄젠트 θ1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지금 뭐예요? 얘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탄젠트 θ1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일단 얘가 최대값을 찾아야겠죠. 삼각함수의 1차식 사인 코사인의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은 뭐다? 합성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합성을 쓰게 되면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루트 13을 써주고요. 그럼 여기가 루트 13분의 1 사인 θ1 더하기 여기가 루트 13분의 2루트 3 코사인 θ1 그럼 우리 삼각함수 더셈 정리 사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얘가 코사인 얘가 사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를 코사인 알파, 얘를 사인 알파라 그러면 우리 삼각함수 더셈 정리 싹고 코사인 2에서 우린 얘를 루트 13의 사인의 알파 더하기 세타1이라고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코사인 알파가 얘, 사인 알파가 얘가 된다. 됐죠? 그럼 이제 얘를 좀 이용해서 우리가 그 코사인 알파와 사인 알파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성립하거든요. 보세요. 여기다가 직각 삼각형 하나 그리고 요 코사인 알파와 사인 알파를 만족하는 값을 생각해보면 분모는 루트 13인 거니까 빗변은 루트 13 코사인의 요거 값이 1이니까 얘를 1 그리고 여기를 2루트 3을 만족하는 요것이 우리 이제 코사인 알파와 사인 알파를 만족하는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왜 그랬냐면 보세요. 결국에는 우리는 얘가 뭐가 되게 하는 최대가 되게 하는 탄젠트 세타1을 구할 건데 그럼 얘가 최대가 되려면 요거의 각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요? 항상 2분의 파이가 돼야겠죠. 됐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세타1이 2분의 파이를 만족하는 탄젠트 세타1의 최대를 구할 거예요. 그것을 요 직각 삼각형을 딱 가져왔더니 여기가 알파고 얘가 직각인 거니까 결국에는 여기와 여기의 각의 합이 딱 얼마? 2분의 파이가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를 얼마라고 하면 됐나? 딱 세타1이라고 하면 두 개의 합이 2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이죠. 됐죠? 즉 이때가 최대가 되는 세타1이 됩니다. 됐어요? 그럼 우리 뭘 구하래요? 아, 탄젠트 세타1 구하래요. 너무나 간단해요. 탄젠트 세타1은 요거 분의 요거잖아요. 됐죠? 그래서 우리 M이라는 값이 지금 탄젠트 세타1이고 각의 합이 2분의 파이가 되는 이 직각 삼각형에서 요기가 올 테니까 탄젠트 세타1은 뭐다? 2루트 3분의 1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우리 유리화만 해서요. 루트 3을 위하래로 곱하면 6분의 루트 3이다 해서요. 우리 이제 만족하는 답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저 선생님이 알파에 관한 직각 삼각형을 그려서 우리가 이 삼각함수의 합성을 이용해서 극한기 최대가 될 때 될 때는 얘랑 얘의 합이 2분의 파이가 될 때니까 딱 요 직각 삼각형의 세타1이 여기가 되는 순간에 최대가 된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 만족하는 다 얼마? 6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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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